이제 말하는 기능 생겼어요 스키 통갑 말하는 기능 생겼어요 코코코 코코 코콕 코코코 esfuer....... 만듀기 지내만 해? 어유ㄱ 대장욕이 좋아요 야 곰탱이 내가 그렇게 좋냐 레오는 기린이냐? 나뭇잘 따먹게 그러다가 목이 길어지겠다 야.. 그거 왜 물었뜯어 이거 왜 아무렇다 이 새끼야 귀염둥이 시키대 니가 기린이냐? 기린처럼 나뭇깔 뜯어먹지 말아 운동장으로 고! 가라 제군들 달려라 제군들 잘한다 곰탱이 가을이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모줄 들어와 들어와 또 밖에서 놀거니 너는 모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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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 매정한 자식 가을 이제 저금주 해야지 가을 농화 써야지 곰탱이 곰탱이 신닫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녀 가을이 가을이도 자극좀 하고 괜찮다는걸 보여줘 이빨은 드러내지만 심하게 그러지는 않네요 가을이가 이제 애들이 다 깎아 다 깎아 마음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지로를 하지않고 있어요 가을이가 가을이 가을이 곰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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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이 또 달려 만두기도 뛰어다니기좀 만들어라 만두가 좀 뛰자 근육 좀 붙이고 살도 좀 빼자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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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너는 검탱이 우리 검탱이 아야야 손가락 먹을 거야? 손가락 먹을 거야? 만두가 좀 뛰어다니면서 살도 빼고 몸에 근육도 좀 붙여 뛰어 놀아 우리 농장에서 뛰어 놀았냐 곰탱이 빼고 곰탱이 시끼야 쾌할 명랑 하지만 다른 개들의 상호작용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의사 표현하고 다른 개들의 의사를 읽는 능력이 많이 상승한 곰탱이 다 뛰어 놀았나 보네 그렇다면 밖으로 예 나갔시다 오케이 컴온 밖으로 나와요 나와요 예스 굿또 스키 나와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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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키 안 나와? 스키 안 나올 거야? 너 또 들어와 고민하는 거야? 이 고민둥이 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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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올 거야? 들어가고 싶냐? 이 녀석들아 아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들 위해 특별히 파티를 준비했다 과자 파티다 열심히 처먹 처먹해라 연석들아 다시 한번 과자 파티다 열심히 처먹 처먹해라 연석들아